브론즈 5가 있나요? 안녕 오늘 위상 너무 이뻐요 최고야 세범주 오늘의 여성 컨셉은요 부자쥐 아가씨에요 아 근데 왜이렇게 화면이 밝은데 어둡지? 자 인글에 마이너스 20이 돼있었는데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꾼다면? 너무 진한가? 이건 18, 18정도가 났나? 18 어때? 상평 18 어 이렇게 들어가면 못달림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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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라인하르트님이 너무 상담자로다가 어둡지 벗네 어둡지 벗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집안에 쏠져 집안에 쏠져 집안에 뒤에 쏠져 집안에 뒤에 쏠져 응원 와 our defensail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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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버려 그냥 너는 내가 살린다 라인하르트 미쳤다 애들 다 나았다 우리 부활 다 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다 같이 안 죽었어 오히려 좋아 라인하르트 또 제발은 못 죽어 그렇지 나이스 다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미친 진짜 다 살렸어 나 진짜 미쳤어 나 지금 나 지금 힐 미쳤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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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캐리지 너무 넓어 오 막아줄게 막아줄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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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오리사가 너무 재밌어서 어떡하지? 영원히 탱커만 해야 될까? 나 이제 탱커가 제일 재밌어 나를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말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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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치 1에서 브론즈는 옥가방에서 진짜로 나이 처음이야 진짜 올ota 침연승축합 ство 1950 오버 깜과를 웃목 둘 바로 우에 쳐 이것도 너프에 보시지 그렇지 나이스 왜 잘하냐고요? 고양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아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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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한 건가? 너 왠지 불안해 브론즈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해 짜자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공분 넣어 침으로 글씨는 어떡하시기요? 망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?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갈 일만 있잖아요 이 맥발 나온 거보수 잠이 나자 재미나 아니 근데 어떻게 브론즈 오지? 오버워치 1이랑 이어지는 거야? 티어? 아니 MMR 초기화 안 됐어? 그러니까 브론즈 오지 7승이나 20패 할 때마다 조종을 받는다고요? 아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없앤 거라고? 아니 더 신경 쓰이는데? 배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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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부 배가리 누구냐? 응 끝났어 이미 먹었어 레이가 나만 살이였는데 근데?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고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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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졌으면 돌진해야지! 안 꺼져? 안 꺼져? 안 꺼져? 여기 리코가 있니 하시는 거세요 라인 세 범츠 웃긴다고? 왜요? 꼭 내가 막 문도 막 뭔가 올라프 이런 거 막 탱커류 하면은 웃기다 하더라 안 꺼져? 지휘 외침 하고 잇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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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빈님 감사합니다 잇쌰! 잇쌰! 점수 올릴까요? 잇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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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티놈은 무슨 색깔이야? 세봄님은 모르는 색이오 잘 있어 난 갈게 행복하든지 말든지 네